안녕하세요. 최근의 파워디렉터의 설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의 최근 설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워디렉터에 대한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합니다. 파워디렉터를 터치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설정은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설정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렇게 제일 밑에 내려가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설정이라고 있죠. 이 설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설정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제일 위에 보면 편집이 나와있고 사이버링크에 로그인 해놨고 비디오 기본 비디오 품질인데 HD HD High Definition 720px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 너무 낮죠. 그래서 이것은 터치해서 대개 요사이 맞는 것이 퓨을 HD 1080p죠. 최근의 경향은 또 울트라 HD 4K까지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퓨을 HD 1080p니까 이걸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위에 제일 위쪽에 있는 뒤로 가기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해서 빠져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길이 있죠. 기본 이미지 길이는 터치하면 현재 7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에서는 고화질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대개 저 같은 경우에는 10초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바 있죠. 슬라이드 바 이것을 구해서 10초 정도를 해도 사진이나 동영상에 사진의 변화를 주기 때문에 무리가 없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미지 효과에서 펜앤줌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펜앤줌이라는 것은 사진이나 동영상 사진이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터치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터치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환효과 기본 지속시간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기본 줄이 1초가 되어 있어요. 여기 전환효과라는 것은 장면 전환을 말합니다. 트랜지션을 말해요. 그래서 1초 혹은 대개 1.5초로 하죠. 그래서 1초 그대로 놔둬도 되고 조금 더 장면 전환을 좀 잘 보이게 하려면 1.5초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1.5초로 하고 여기 S는 세컨드 초란 뜻입니다. 세컨드 둘째란 뜻도 있지만 초란 뜻도 있잖아요. 그리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1.5초로 했고요. 다음에 타이틀 효과 지속시간이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타이틀이라는 것은 글자잖아요. 자막이죠. 자막인데 이것은 사진의 길이를 아까 10초에 했으니까 그 사진과 딱딱 맞게 이렇게 사진에 맞춰서 되게 자막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10초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10초로 이렇게 설정합니다. 이렇게 설정하고 확인을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탐색 후 계속 재생인데 재생이라는 것은 플레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계속 뭘 작업을 하고서 계속 재생되도록 플레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플레이 되게 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선가세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타임라인에서 클립 맞춤 효과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위에 첫 번째 레이어의 타임라인에서 첫 번째 레이어의 레이어의 사진이 있다면 그 밑에 어떤 효과 다른 효과를 가져왔을 때 혹은 글자를 가져왔을 때 그 끝부분을 끝부분을 딱 맞추는 것을 탁탁 가면 그대로 자동적으로 탁 맞게 되는 겁니다. 그 스냅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맞춤 효과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죠. 미시하게 맞추려면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정을 이렇게 합니다. 다음 여기에서 선택 라인에서 개체 선택 시 도구 메뉴를 넣습니다.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진이나 동영상이나 어떤 글자를 터치하면 그것을 변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뉴가 쫙 메뉴가 있잖아요. 그 메뉴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선택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현재 상태에서는 연필이 뜹니다. 그 연필을 왼쪽 하단에 연필이 뜨는데 그 연필을 터치해야만 여러 가지 도구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부터 뜨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터치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시에서 미디어 라이브리에서 파일 이름 표시에서 미디어 라이브리는 거기 타임라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가져올 때 그 여러 가지 그룹의 이름 이름 속에 있는 그런 파일이나 동영상을 말하잖아요. 거기 이름이 표시가 화면에 되면 필요한 점이 있겠죠. 그러나 이름이 정확하게 표시가 안 된 그런 숫자로 되어 있던 그런 거라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튼 파일 이름을 표시를 하면 편리합니다. 이게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알림 수신이 있죠. 이것은 파워 디렉터에서 여러 가지 알림을 자꾸 알려줍니다. 제 기후에는 알림 알려주는 것이 크게 도움도 안 되고 그래요. 그래서 괜히 작업을 하는데 방해만 되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알림을 하지 않습니다. 알림을 하지 않은 것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현재 사용하는 것이 파워 디옥터 프리미엄 입니다. 그러니까 정품이 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표시하고 있죠. 그 외에 쭉 보면 여기에 앱 평가가 있고 앱을 평가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여러 가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팁을 지금까지 한 그런 팁을 다시 초기화시키는 것이 있고 FAQ는 자주 묻는 질문이죠. 그리고 피드백은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은 여기에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워 디렉터 정보가 있는데 버전이 몇이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상과 같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정은 여기에 되어 있고요. 뒤로 가기 합니다. 뒤로 가기 해서 제가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터치하면 이 속에도 설정이 있어요. 새 프로젝트를 터치해 볼게요. 툭 터치하면 그리고 여기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다음에 16대 9로 합니다. 16대 9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요. 이 화면에서 다운로드하면서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영상을 가져오면 여기서 프레이를 해보면 제가 스톱했습니다. 이것이 편집 기본 화면이죠. 여기에서 이거 있잖아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톱니바퀴 같은 게 있어요. 톱니바퀴 있죠. 이것이 바로 설정입니다. 여기에도 설정 있어요. 터치해보면 설정이라고 나오죠. 설정 그래서 이것을 터치하면 아까와 똑같은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것은 전체적인 모든 전체적인 설정이고 이것은 각 프로젝트에 대한 각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입니다. 초기 화면에 나오는 그 설정은 전체에 대한 설정이고 각 프로젝트에 들어왔을 때 각 프로젝트에서 설정을 바꾸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서 여하치 바꾸면 됩니다. 이상 사이블링크 파워디렉터의 변경된 설정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반 밤 암hal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